그런데 말이죠. 좀 놀랐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술집 그리고 일부 클럽들이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고 직후인 새벽 1시부터 일대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수진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사고 현장 인근이나 또 건너편 술집들은 계속 붐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태원 혹은 홍대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부 전광판에 앞서 ㄴ, ㄴ, 노노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즐겁게 놀자라는 문구를 띄우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전광판에다 글자를 흘렸다는 거예요? 네, 사고가 알려진 이후로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앞서 노노 즐겁게 놀자라뇨.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몰랐을 것이다. 몰랐을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전제를 달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알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저기는 정말 비판을 많이 받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인근 가게로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감 시간이니까 나가세요라고 해서 거리로 내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그런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저 날이 어쨌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태원의 술집이나 또 할로윈 때 얼굴에 코스튬에서 막 페이스 페인팅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쪽에 그 좁은 골목에 또 바깥에 테이블을 놓고 또 영업을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당시에 이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예 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예 보기 때문에 숙소가 다행히 다를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예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아예 유명한 사람이 좀 더 악화시키고 아니면 또 아예ンネル 가입한 사람이 많아 길거리가 아닌 빨리 날이 날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